루가노, 버딘, 다르가노, 카테리스 자, 이 루가이가 10도를 가더라도 격무받은 선수들도 관리해야 되겠는데요?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경기 한 경기로 16강이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자체에 오늘 쏟아부는 게 중요하겠죠 낙타우에 위치한 도라스 경기장 남미데륙 동천 끝에 안에 위치한 휘한 곳입니다 선수들은 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발로텔리의 모습입니다 루가이와 이탈리아의 2조,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역시 오늘도 이것은 우루과이에 맞지 홈품이려고 아, 루와이 이겼으면 좋겠다 야, 이제 우리 루와이 좋아 충전형은 거 같다 이탈리아가 진출할 수 있을지 이탈리아가 진출할 수 있을지 이탈리아가 진출할 수 있을지 이탈리아가 진출할 수 있을지 이제 한 7번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았나 오케이 이탈리아이 에프가 이어줍니다 이탈리아이 에프가 이어줍니다 이탈리아이 에프가 이어줍니다 이탈리아은 어휴 차가다 어디있지 모르겠지 계속 속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